자 계속 갑시다 This festival takes place in February or March every year 자 이 축제는 무슨 축제를 말하는 거야? 자 오르로 카니발을 말하는 거지? 이거는 takes place 개최됩니다 자 열린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봐봐 딱 보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거 지금 능동태지 수동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이 자체가 열리다란 뜻이야 그런데 이거를 홀로 바꾸면 안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니 이거는 is 그렇지 held로 바꿔야 돼 만약에 바꾼다면 홀드로 바꾸지 않도록 그래서 takes place는 의미 자체가 열리다란 뜻이니까 수동태를 쓸 필요가 없다 별표 자 중요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열리냐면 February 또는 March 그래서 2월 3월에 열린다 여기서 5월이 나오지 병렬이야 2월이나 3월에 근데 매년이지 에브리 다음에 무슨 명사 나온다고? 단순 명사 그래서 여기다 별표 s를 붙이면 안된다 또 카니발 오르로 카니발을 말하는 거지 last last 굉장히 중요해 이거 이 last가 뭐 마지막에 또는 지난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 무슨 뜻이니? 지속되다 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last night 지난밤 그럴 때 뭐 last 마지막에 뭐 이런 뜻도 있고 그치? 10 days 여기는 동안이지 10일 동안 열흘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last는 다의어 여러가지 기억해놔야 돼 The main event of the carnival 그 carnival의 메인 이벤트 주 행사는 바로 20 hour long parade 20시간 걸리는 긴 parade 그래서 그렇구나 20시간이나 걸리는 parade 가장 중심 이벤트 근데 이것은 또 강조 구분 나왔네 이리즈 이리즈 됐 강조 구분 그래서 지렁이 하는 것은 바로 땡땡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More than 28,000 dancers and 10,000 musicians take part Take part 참가하다지? 그래서 2만 8천명의 댄서들과 1만 명의 뮤지션들이 참여 이상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parade에서다 근데 여러분이 이리즈 대 강조 구분은 다 외워놓고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잘 봐봐 여기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어 이때 강조 구분이야 잘 해놓고 여기 뭐 시제 같은 거 여기 take 현재형이니까 시제 맞춰줘요 여기 과거였으면 여기도 워드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니까 이제야 이런 거야 인을 빼놓으면 안 돼 인을 빼놓으면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사구를 강조하고 있어 부사구 이 parade가 아니라 이 parade에서야 만약에 this parade를 썼다면 뒤에 인을 써줬어야 되지 이해가가?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인을 써줘야 돼 여기 인이 있다 그럼 여기 인 쓰면 안 돼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take part in 뭐뭇에 참가하다지 제가 어디에 참가하는 거냐면 이 긴 parade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요인이 가장 중요해 요거의 위치 요거를 앞에다 붙이든가 아니면 take part in 뒤에다 붙이든가 둘 중에 하나 붙여줘야 돼 오케이 안 그러면 틀린다 자 그리고 dancers dance for 20 hours without rest 쉼이 없이 20시간 동안 댄서들은 춤을 춘다 자 여기 여기에 있는 without은 전지사야 그러니까 이 뒤에는 명사가 나오겠지 그럼 rest는 쉬다겠니? 쉼이겠니? 쉼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쉼이란 뜻이야 하지만 rest가 다른 뜻도 있지 쉬다란 뜻도 있고 일단 저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란 뜻도 있고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다 뭐 이럴 뜻도 있지만 여기 뜻 3개 쉼 여기서는 쉼으로 쓰이는 거 휴식 쉬다 나머지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야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during the festival 이 festival 동안에 사람들은 또한 enjoy water fight 물싸움을 즐깁니다 if you go and see the oruro carnival 여러분이 oruro carnival에 간다면 don't forget to bring your 여기 뒤에 좀 잘렸지 rain court 자 rain court 를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지금 써있어 비웃을 가져가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 이 문장은 당연히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if 일단 if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go나 we see로 썼지 지금 현재용으로 썼지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안 돼 will go 또는 will see 라고 쓰면 안 된다 자 있잖아 미래를 대신해서 현재용으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don't forget to 이거 뭐 강력한 100만 개지 자 don't forget to 다음에 일단 forget 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니 동명사가 나오니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를 목적으로 하지만 얘네들 의미가 달라 그래가지고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거야 할 것을 잊다 동명사가 나오면 과거에 뭔가 했던 걸 잊어버리고 또 한 거야 했던 것을 잊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 투부정사 나왔지 그러니까 가져갔던 거야 안 가져간 거야 아직 안 가져간 거지 가져갈 걸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투부링 이 자리에다가 브링잉이라고 쓰면 말이 안 돼 그지 그래서 지금 이번 레인코트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브링잉이 아니라 투부링이 나왔다는 것까지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